파스카 6월절 파스카 6월절이란 뜻이구요 보면 해토이 마산 토 파스카 준비했다 토 파스카 6월절을 준비했다 해토이 마조가 이렇게 해토이 마산 이렇게 됐죠 다음에 포텐 이 텐이 붙으면 어디어디로 붙어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데 포텐 어디서 어디로 붙어 우크 오이다스 너는 알지 못한다 포텐 에르케타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가 되겠구요 포테 앞에 피가 붙으면 어떤 의문이나 그런 걸 나타내게 되겠고 의문이나 관계 그리고 포텐은 시간을 나타내니까 뭐뭐 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 디오컨 헤마스 포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닌 이제 유앙겔리제타이 텐 피스틴 그 믿음을 복음 전한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 설명 나오는게 관계대명사고 포테의 포르테이 멸하려던 전에 멸하려던 믿음을 복음 전한다 포테가 두번 나왔죠 여기에서는 전에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스칼레오 부르다 불러들이다 초청하다 프로스칼레오죠 카이 프로스칼레이 다이투스 노데카 열두를 부르시고 에르크사테 아우투스 아포스테일레인 듀오듀 모호하기 시작하셨다 그들을 아포스테일레인 파송하기 시작하셨다 듀오듀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다 스칸달리죠 넘어뜨리다 범죄하게 하다 티스 스칸달리제타이 카이 우크 에고 피루마이 누가 스칸달리제타이 넘어지면 실족하면 카이 우크 에고 내가 피루마이 피루 요게 그래서 불 파이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타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피우고 피하다 달하다다 이런 뜻이고요 퓨게테 텐포르네이안 음행을 피하라 도망해라 음행으로부터 도망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필로스가 원래는 그 형용사로 볼 수도 있지만 벗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필로스 필레 필론 그래서 레고데 휘민 토이스 필로이스 무 요게 휘민하고 토이스 필로이스 무하고 일치가 되죠 그래서 내 벗인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하기오스 거룩한 거기에 아조가 붙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손이 붙으면 기도 명령이 되겠죠 하기야손 아우투스 엔테 알레테이아 그들을 엔테 알레테이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디케오 아 디케오 디카이오스가 의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하다 불의를 행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루메이스 아디케이테 카이 아포테레이테 그러나 너희는 아데케이테 불의를 행하고 아포테레이테 속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알레티누스 이거는 알레트 하면은 참된 진리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원래는 란타노가 숨기다인데 숨김이 없다 이런 뜻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톤하기온 레이트르고스 카이 테스 스케네스 테스 알레티네스 여기에서 이거를 레이트르고스 직무 맡은 분을 꾸며 주는데 성소에서 톤하기온 테스 스케네스 테스 알레티네스 참된 장막에서 직무를 맡은 분이시다 바르나바스 바나바란 뜻이고요 바르나바스 데이 카이사울로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휘페스트랩산 에이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메오 장가들다 시집가다 혼인하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 단어에서도 무슨 가미 하면은 어떤 인류학이나 그런 부분에서 혼인의 종류를 뜻하죠 호탄 가르 에크 네크론 아나스토신 모모 할 때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아나스토신 아니스테미에서 여기 호탄 더하기 여기에서 가정법이 되겠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에는 우테 가무신 우테 가미 존타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우테우테 모모 하지도 않고 모모 하지도 않는다 엘레 에오 궁일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휘에 다윗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엘레 에썬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면 엘레 에썬 헤마스 이게 되겠고요 헤게오마이 지도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이고 디카이온 데 헤구마이 여기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으로 헤구마이 내가 여긴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티가텔 티가트로스 영어도 보시면 이 발음이 다 사라졌지만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gh가 여기에도 있고 보면은 티가텔 딸이란 뜻입니다 티가텔 해피스티스 세소켄세 딸아 해피스티스 너희의 믿음이 세소켄세 너를 구원하였다 티시아 재물 희생 이런 뜻이고요 피스테이 플레이오나 티시안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벨 파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다 이런 뜻이고요 파라가 가인보다 아벨은 프로세넨켄토스 테오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프로스페로가 다시 적어보면은요 프로스페로가 예물들이다라는 뜻을 쓰입니다 누구 누구에게 가져간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페로가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그래서 페로가 과거로 가면 에넨카가 돼서 프로스페넨켄 그가 예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스퀘오 능이 무엇한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테 문장 보면 제테수신 에이셜테인 들어가기를 구한다 카이우크 이스퀘수신 그러나 그들이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늘 그 28일차 29강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동사들 모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니카오 동사는 완료로도 많이 나오는데 니카오 니케 쏘 엔니케 싸 넨니케 싸가 아니고 엔니케 엔니케 카 가 됩니다 요한일서의 니카오의 완료가 많이 나오는데 넨니케 카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니카오 니케 쏘 엔니케 싸 넨니케 카 싸가 아니고 카가 되겠죠 다음에 보면 프로페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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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페티우소 에 프로페티우사 뭐 추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페티오 프로페티우소 에 프로페티우사 나머지 없구요 요렇게 세개가 됐습니다 다음에 텔레오 텔레오 텔레소 안 길어집니다 칼레오도 그랬구요 텔레소 에 텔레사 텔레카 텔레카 텔레스마이 에 텔레스텐 다시 보면 텔레오 텔레소 에 텔레사 텔레카 텔레스마이 에 텔레스텐 텔레오 동사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스타조 바스타소 에 바스타사 나머지는 없으니까 간단하죠 옮기다 바스타조 바스타소 에 바스타사 다음에 에크케오가 나왔는데 에크 더하기 케오니까 케오 케오 에케아 케퀴카 케퀴마이 에퀴텐 요런 것들을 보고 여기 무슨 케오에서 나온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케오 케오 에케아 요게 키가 됐을 때 카파가 되는 거예요 케퀴카 케퀴마이 에퀴텐 요렇게 됐지요 케오 케오